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 2조 원을 투입해 제5공장을 건설합니다. 삼성바이오는 오늘 인천 송도 본사에서 이사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제5공장은 인천 송도 11공구 제2바이오캠퍼스 부지에 건설되며 투자비는 1조 9천8백억 원, 생산능력은 18만 리터로 올해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5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제5공장은 그동안 쌓아온 삼성바이오의 노하우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완성판 공장으로 가동에 들어간다면 삼성바이오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 중 세계 1위인 총 78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는 제5공장을 시작으로 제2바이오캠퍼스의 제6공장을 비롯한 추가 생산 시설과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